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생폴드방서에서 길을 찾다 그 책으로 저희가 북클럽을 했는데 이번에는 흔들리며 피는 꽃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은 17년도에 노곤니 문학상을 탄 작품입니다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나 하는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꿈과 상상력을 키워야 할 아이들이 시달리는 심한 입시 경쟁, 인터넷에 범란하는 악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 등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존엄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자기가 속한 사회의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빠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후유증 후기 산업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과 불안은 개인의 자중감을 잃게 합니다 자중감이 낮은 개인이 다수인 집단일수록 불만과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이번 장편 흔들리며 피는 꽃은 우연히 알게 된 강명 87호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봤을 때의 감동을 소설화 한 것입니다 30년 전 전재용 선장은 난민 구출에 간려치 말라는 선박회사의 명령까지 물리치고 베트남 난민 96명을 구출하여 무사히 부산 난민촌에 안착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 가족의 안녕까지도 위협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기국 후 지급을 잃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후일담을 상상력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전재용 같은 의인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것을 작품화하고 싶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난민을 구한 사건까지는 싫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구적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몇십 년간 소설을 연구하고 소설에서 오면서 소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정치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이 한 개인의 존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소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존엄입니다 사회복지는 개인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이 높을 때 그가 속한 단체와 사회는 활기차고 타인에 대한 별의로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소설은 예술이기 때문에 심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미적 목적을 드러내는 감동이 인간에 대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한 편의 소설로 훈훈한 입금을 부르는 미시직 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고 했는데 지영이라는 인물의 흔들리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 흔들림에 피는 꽃 이거는 원래 도종안의 시입니다 시의 정체성하고 너무 맞아서 제가 도종안의 시의 한 구조를 따서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미니엄마가 형은이 집 벨을 누른 것은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마침 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통일 연설을 했다는 뉴스가 막 끝나고 과거 강부나 간호사로 갔던 독일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흘러나오던 시각이었다 그들의 종잣돈으로 우리의 경제 부응이 이루어졌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가 막 끝나는 것과 동시에 벨 소리가 났다 화면에 미니엄마가 잡혔다 미니엄마가 바로 지영이 전재영 선장의 딸입니다 얼른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미니엄마는 얼굴도 들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도 낮은 소리라 들리지 않았다 미니엄마 왜 그래 형은이 미니엄마의 손을 끌고 거실로 안내했다 형은이 냉장고에 가서 물을 컵에 따로 미니엄마에게 건네주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미니엄마는 거실에 앉아서도 한참을 너급시 앉아있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니엄마는 현재 법원에 근무하는 반사인데 판결물 보따리를 들고 지친 얼굴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그녀를 가끔 만난다 남편 역시 사복고시를 한 검사였다 두 사람은 잠자는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서로 너무 바쁘다 미니 아빠는 거의 12시가 넘어 퇴근한다 가끔 잠을 못 잃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 그때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벨 소리가 들린다 미니엄마는 퇴근 후 미니 숙제를 도와주는 미니가 잠이 들어서야 겨우 다음 날 판결할 사건이 사건 기록을 읽고 한두 시간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다시 출근을 한단다 미니엄마를 볼 때마다 형은은 삶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듯한 지친 모습에 안쓰럽게 바라만 보았다 미니엄마라고는 지영이네 집 바로 맞은편 쪽에 사는 형은이라고 하는 교수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바로 지영이네 집 미니네 집 바로 앞집에 있으면서 미니네 엄마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이웃입니다 제일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양재 저는 한 시간 걷다 슈퍼에 돌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옆집 현관 앞에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날씬하고 키가 큰 골프 모자를 푹 눌러순 남자는 초조한 듯 담배를 피우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서성거렸다 술을 먹었는지 모자 아래의 목이 보래된 듯 벌겄다 형은 얼른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관 문을 여는 동안에도 자신의 어깨를 끌어당길 것 같은 불안함에 소스라치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했다 경비실에서는 판사님 동생이라고 한다 가끔 그 집을 드나든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형은은 어떻게 한 번도 못난 적이 없는지 의아했다 그러면 왜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현관 앞에서 서성일까 형은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놀란 가슴을 가라앉혔다 다음 새벽에 부산한 소리에 형은이 잠을 깨웠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부산한 움직임 소리가 났다 현관 가까이 가자 옆집에서 미니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옆집 현관 문이 열린 모양인지 마치 옆에서 우는 듯 크게 들렸다 현관 문을 열었다 미니를 안고 있던 미니 아빠가 형은을 기다렸다는 듯 얼른 형은에게 미니를 안겼다 헛기쁜 옆집 거실에는 구급대인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부산이 움직이고 있다 형은은 미니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다 미니야 왜 그래 아직 잠에서 덜 깼었는지 미니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어르등줄한 표정이다 엄마가 그때 어제 저녁에 미니에게 엄마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지 하던 말이 떠오르며 불길한 예감이 형은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미니를 안고 있는 팔이 뚫리면서 온몸에 기운이 속 빠졌다 미니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잠옷 바람에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미니 엄마가 오빠 오빠가 끊임없이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그러는데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애처로 못 보겠더라고요 나 대신 너한테 이모들이 학베되어 준 거 그거 다 내 몫이며 제대로 대학을 못 가 변변한 곳에 취직도 못 하고 이모양 이 꼴이고 엄마는 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나한테 사업체 하나 떼어준다고 결혼하자는 사람도 많았는데 너 저와 결혼한다고 미니 아빠 선택할 때 너 뭐라고 했어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나 결국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미니 아빠가 결혼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시계 책 등 눈에 띄는 대로 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데 무서워서 저는 벌벌 떨고 미니는 우려되고 하는데 미니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고 미니랑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칠 것 같다 옆집으로 제가 피신시켰으라고 미니 아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듣더니 서랍에서 미니 엄마의 일기장인 듯한 노트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형은 영화 학원을 가기 전에 숙제를 해야 한다고 미니를 데려왔을 때 가정부가 늘어놓은 수다에 미니 엄마가 짊어진 십자가에 가슴이 막혀왔다 언제나 날개를 꺾이든 기웃 없는 미니 엄마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갔다 그것은 과다한 판사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법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성적 1등 대한민국의 최고 미니를 할 수 있는 미니 엄마에게 생애 함정은 친정 식구였다 빨리 미니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아야 할 텐데 기운 없이 책가방에서 알림장을 내는 미니를 꼭 껴안아 주었다 순간 자신이 절규 외에는 도중하니 흔들림에 피는 꽃이 입에 맴돌았다 이 시에 나오는 주제이면서 이 주제하고 비슷하니까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디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배가 지금 흔들리며 피는 꽃이 꼭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영이 병원에 입원했던 장면이 한 중입니다 지영은 구름과 구름 속을 떠다녔다 구름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곤 했다 순간 통곡하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리고 어딘가 추락하는 느낌과 함께 눈을 떴다 제일 먼저 하얀 베기 눈에 들어왔다 차츰 방 바깥 주위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예의 그 통곡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영은 몸을 일으켰다 링거 꽂은 수사기에 바늘이 통증과 함께 팔목에서 빠져나갔다 지영은 얼른 손으로 침대 아래로 떨어지려는 바늘을 잡았다 방 주위를 둘러봤다 일인용 병실이었다 잠시 자신이 왜 병원에 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 가슴이 쿵하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래 자신은 세상을 딸 미니를 남편을 버려줬다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자신이 없었다 아니 그들을 암흑의 동굴로 안내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과 미니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미치도록 미니가 보고 싶다 며칠이나 병원에 있었을까 갑자기 불안해졌다 40년 연 일을 악물고 버텨 자신을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옆집 교수에게 방법을 찾을까 하고 그대북을 방문했었다 언니처럼 의지하던 옆집 교수를 보자 자신이 살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다행히 옆집 교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신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한 시간을 서럽게 울고 나자 마음이 정리되었다 교수가 진정 엄마처럼 포옹을 해주었다 집으로 오자 다시 눈물이 났다 남편 오기 전까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동안 불면이 있을 때마다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병체로 몽땅 먹었다 그리고 엄마 침대에 자잠 미니를 불렀다 침대 외에 올라오는 미니를 힘껏 포옹했다 미니가 가슴에 포감겼다 온몸으로 미니를 끌어안았다 미니는 지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영은 눈을 감고 자는 척 기척을 하지 않았다 미니는 포기했는지 잘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치에 있는 명주 이불을 복까지 잡아당겼다 미니가 잠이 들 때까지 꼼짝없이 지영은 누워있었다 미니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났다 지영은 일어난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은 저에게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짊어진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오직 당신과 미니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라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제가 밉고 불쌍해요 여보 저를 원망하지 말고 불쌍한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하네요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 지영 펜지를 화장대 사랍 안에 두고 다시 침대로 왔다 펜지를 쓰고 나니 순간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신음이 올라왔다 그 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의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깊고 깊은 내면의 세계가 닫히면서 선명한 느낌으로 왔다 신음은 어두운 동굴에서 길 잃은 바람처럼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불안함이 지영을 다시 혼란스럽게 했다 언제나 그 바로 그 혼란함이 자신을 놓지 않았다 지금 이 장면은 자살한 다음에 집에 와서 지영이를 환영하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그린 부분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매봉산이 흔들린다 초록 나무 잎들과 새찬 바람에 온몸을 내맡긴 채 흔들린다 마치 지영이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다 남편과 민희가 학교로 가자 아침 출근 전에 부산스러움이 사라지고 창문 밖의 풍경이 지영이의 눈을 뺏는다 바람 소리 때문인가? 지영은 에스카페 기계에서 커피를 뽑으며 창밖으로 다시 눈길을 보낸다 퇴원 후 몸에 맞지 않는 한가로움이 오히려 자신 속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자신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꼭꼭 어딘가 숨겨두었던 것 같다 퇴원하는 날 그동안 몸에 익숙했던 병원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향하면서 혹 집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 언저리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병원에서 만났던 자상하던 남편이 일상으로 한혼했을 때 매너리즘에 빠진 남편의 모습으로 자신을 당혹해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역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온통 오천지였다 식탁 위에는 자주색 수국이 큰 화병에 수북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거실 탁자에는 백송이가 넘는 빨간 장미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탁자 밑에는 나도 사프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꽂혀 있는 흰꽃 화분 릴릭벨리라는 그것도 흰꽃이었다 이미 남편이 모두 준비한 모형이었다 미니가 지영의 손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화장대 위에도 다섯 송이의 꽃이 얌전히 꽂혀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저 꽃 미니가 오늘 아침 매봉산 가서 고생하며 꺾은 꽃이래 지영의 미리를 끌어안고 볼에 키스를 퍼부었다 엄마 집으로 온 것 환영해 미니는 엄마가 아직 어색한지 얌전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나도 집에 넘어오고 싶었어 그동안 미안해서 엄마 용서해 줄 거지? 뭘 엄마? 엄마가 아픈 건 말이야 엄마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가 미니 옆에 없어서 슬펐다며 어 그거 왔으니까 됐어 엄마가 집에 안 올까봐 겁났단 말이야 이제는 이전 미니로 돌아가 있었다 남편은 양복장에 옷을 걸치며 둘이 그렇다고 아빠 왕따 시키면 안 돼 아파하는 거 봤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면 엄마의 내가 왕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엄마 지영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깨어났을 때 부분 기억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상실에서 대부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억압된 부분은 상실될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지영이 바로 그 친정에 관한 부분 자기가 자살하고 자살하기 전에 그 친정의 어머니 아니면 그 오빠 그리고 아버지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된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지금 잠깐 시가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지영이 시부목게 휴직한 사실을 직접 말씀드리지 위해 청담중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온 것은 캠핑을 다녀온 그 다음 주였다 시어머니는 지영의 식구를 마치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전복찜에 숯불에 살짝 구운 갈비 등 풍성한 채소를 곁들여 차려놓았었다 그냥 아침 지영이 도우를 일찍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다 나의 입으로만 하지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잖니 오히려 내가 오면 아줌마가 부담스러워 할 테니 그냥 식사 시간에 맞춰와서 와 지영은 시어머니가 준비하는 식사에 시간을 맞춰 간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시가와의 관계가 서먹한 것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태도 때문이다 지영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를 항상 만들어낸다 몇 년간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언제나 거절당한 기분 때문에 시부모와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차츰 자신 속에 시부모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대신 생신, 어버이날 등에 극진한 선물을 보낸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오라고 하면 가서 기분 좋은 낮으로 지내다 온다 평상시 시부모 소식은 남편에게 듣는다 안보차 지영이 전화를 걸면 시아버지가 바꿔도 지영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를 바꿨다 시어머니 역시 의례직은 인사치료를 하고 너 바쁜데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럴 때마다 전화 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비노사를 하며 혼자 사는 친구께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결혼이 불편하다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전화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너 시부모한테 끊을 것 없다 재벌집 사모님이 될 뿐한 며느리 까벌을 데려왔는데 감지덕지, 며느리를 모셔야지 안 그래?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너 솔직히 그 집 나온다고 내가 못 사니? 자기 아들이 매달려서 한 결혼인지 모르고 하여튼 부모들은 고리타분이야 그날도 무서울 정도로 지영이에게 무관심한 듯 지영이 입은 한 것에 관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미니에게만 매달려 미니에게 두 분이 서로 다투어가며 전복과 갈비를 올려준다 미니도 부담스러운지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혼자 먹을게요 한다 과외가 차를 마실 때도 텔레비전 뉴스에만 눈이 가 있다 한 번도 지영이 눈을 맞추지 않는다 지영이도 손님 차를 마시고 망고 한쪽을 찍어 입에 넣고는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왔다 강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 있다가 정원으로 나오니 훅하고 더위가 몸을 휘갚는다 정원에는 배룡나무의 꽃과 담정이 능서가 한참이다 지영이 규론할 때 작은 묘명에 지나지 않던 배룡나무가 이제는 정원을 덮을 정도로 낮게 퍼져 있다 6월 말이 지나면서 피기 시작해 거의 8월 말까지 꽃을 피우는데 100일 동안 핀다 고여서 100일 나무라고 한다 지영은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며 저줄로 목이 뻣뻣해짐을 느낀다 오른쪽 귀퉁에는 정원석 옆에 잘생긴 소나무가 턱 뻣히고 있다 시부모의 방 앞이다 마치 그 소나무는 지영을 이 집의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시부모의 극근한 의지처럼 지영이를 거부하는 완강한 몸짓처럼 보인다 어느새 민희가 지영이의 스쿠트 자락을 붙잡고 있다 여기까지 다음 이제 지영이가 그 친구 경주라는 친구의 집에 가는 장면에 이제 회식을 끝나고 전화를 받고 이제 그 경주의 집에 가게 도착하는 장면예요 그래서 그 집의 분위기와 그동안에 이제 그 부분 상실되었다는 그 기억이 이 지영이네 친구 경주 집에 가서 그 거실에 걸려있는 아버지가 난파한 배 배의 사진을 보고 이제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유럽 궁전이나 사용했을 장식이 화려한 수익가구의 멋진 소파가 집을 압도할 정도로 화려하다 예진이 달려나와 안녕하세요 예진이는 지영이 딸 미니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주 그러니까 지영이 친구 경주의 딸이에요 인사를 하고 미니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간다 소파 위에 멋진 선박 사진이 금박 장식의 액자 안에 들어있었다 배에는 강명 87호라는 글자가 새겨있었다 근데 그 순간 지영이 가슴이 쿵하며 내려앉았다 자신의 꿈속에서나 반복해서 나타난 배였다 남편과 경주 남편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왜 이 배가 지영은 경주를 쳐다보았다 이 배 멋있지? 우리 아빠가 선박해서 하시잖아 선박 10척 중 가장 멋진 배에 이 배는 참치 원양어슨인데 1년 동안의 조급을 마치고 부산항을 향해 돌아오던 중에 SOS를 알리는 남파슨을 구한 배에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해 이 배로 96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부산항까지 무사히 항해에서 구출했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배를 구출한 사람은 지영이 아빠 선장 전재용인데 그러면서 이 선박에서 경주의 아버지는 전재용을 해임한 분인데 본인의 딸 집에 강명호 그 사진을 거실에 자랑스럽게 그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풍경이죠 그래서 지영이 차츰차츰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뒤져서 그게 뭔지를 보는 장면입니다 지영은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동안 자신의 기억의 저장고 속에 있는 토막토막난 10살이 되던 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지영이네는 해저터널에 입구가 있는 당동의 적산가옥에 살고 있었다 여기 통령이에요 배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아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부엌이 있는 1층으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간 선원들의 부인들이 몰려왔다 지영이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발을 딛자 난민이 어쩌고 해지 구속 등 토막난 지영이 알지 못한 단어만 들린 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부인은 엄마를 붙들고 울기까지 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통곡으로 이어진 울음으로 자기네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시각 이후 지영이네 가족은 모든 것이 정지지었다 며칠간 돌아오지 않듯 아버지는 돌아와서는 집에 있지 않고 매일 밖으로 나갔다 엄마는 그날 이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빠는 그 당시 영화관 돌아다니느라고 집에는 붙어있지 않았다 하루가 가고 이틀 사흘 시간이 갈수록 지영이네 집에는 정정만이 흘렸다 지영이도 엄마의 간간이 들려오는 흐뭇금 소리에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냉장고에 있던 식빵을 들고 와 허기가 질 때마다 뜯어 먹었다 엄마의 손이 가지 않은 집은 조용한 정적 속에서도 폐허처럼 변해갔다 아버지가 온다고 대청소해 정리정돈이 잘된 깔끔했던 가구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아무렇게나 던져둔 신문들, 벗어놓은 옷가지들, 세탁기를 벗어나 있던 수건들 여기저기 재물들이 헛터져 집은 아수라정으로 변화가고 있었다 집 안은 어머니가 통곡하는 날이 잦아지고 바깥 외출마저 끊어버린 아버지가 피우는 술담배에 담배의 연기만이 자욱했다 어머니는 통곡하던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우리는 이제 어쩌노 말이야 하며 물을 마시러 나오는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한숨만 푹푹 쉬었다 열흘째 곡기를 끊고 아버지가 끓인 죽조차 먹지 못하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 소방초가 오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그림 속에서도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후 의식은 깨어났지만 운신이 힘들었다 평생 병원 신세가 아니면 간병인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외할머니가 와 계셨지만 워낙 70대 후반에 초기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라 끼리만 겨우 이어나갔다 외할머니가 지영이 집에 와있지 미국에 고지하는 이모들이 지영이 집으로 전화를 자주 했다 지영이 형편을 듣고는 지영이가 지영이 오빠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공부를 시켜주고 미국에 있는 이모들이 엄마가 처음 이분을 떼니 돈을 보내주셨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래서 이모들이 미국으로 지영이 와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엄마의 뇌줄을 쓰러지면서 오빠는 가출했고 지영이는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강명 87호가 멀어져가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피해 보트로 피어나오는 난민 96명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어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그 강명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25척의 배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하고 인적 국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해온 난민은 이제 고스란히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런데 강명 87호가 배를 돌려 자기네들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회사 측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통보하고 그들을 구출했다 그들은 배에 태우고 우선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선원들 방에 배치하고 선원 25명이 먹을 양식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식량이 다 떨어져도 우리가 잡은 참치가 배에 가득하니 걱정 말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부산까지 열흘 동안을 항해했다 그때는 산뜸이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배를 삼킬 것 같은 거세 물글도 무서운 게 없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 난민 수용소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한숨을 쉬는 동안 아버지는 해직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이 관여치 말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배를 돌렸을 때는 자신의 경력과 미래까지도 포기해야 함을 이미 각오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외로 여파가 컸다 가족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실직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국 아내는 그 길로 쓰러진 것이다 그 이후 아들 역시 가출했다